네,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같이 화이팅 코치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좌측 같이 보겠습니다. 좌측.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모시고 중앙 바라보겠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 바라보고 범질도시 포옹. 화이팅 하고 크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범질도시 포옹.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